5 5 2 방송 기술이 뭔지 아세요? 방송 기술이 뭔지 아니? 축하합니다 후배님 방송 기술이 뭔지 아세요? 방송 기술이 뭔지 아세요? 방송 기술이 뭔지 아세요? 방송 기술이 뭔지 아세요? 방송 기술은 영상, 음향, 형출 이 모든 것들을 시청자들한테 편안하게 듣기 쉽게, 보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무 막막하지? 너무 막막하지? 너무 막막하지? 너무 막막하죠? 일단은 이렇게 들어와서 제 옆에 앉으면 저희 지식들을 모두 다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은 지원해야 되는데 약간 어색하신 것 같은데? 원래? 약간 어색하신 것 같은데? 자, 춤발 방송 현업이 카메라 속에 폰을 담아내는 업이라고 하죠 근데 방송 경영 직구는 서류 속에 자신의 소신과 세기를 담아내는 직구는 아닌가 한 번씩은 위에서 물을 먹고 하기도 하는데 다시 갈게요 좋습니다, 오늘 잘하고 계십니다 자, 가겠습니다 스탠바이 스탠바이 카메라 속에 사실은 모든 역량 폰을 집어낸다고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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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바로 집켰어요 내가 사장 입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멘트는 어디 하나요? 확 물어봐 내가 사장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사장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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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